모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순홍팬에 있는 코리안 레스토랑 네 자루에 왔습니다 하고 셔터스킷 찍고 헤어져 찍어주세요 형 우리도 이제 기 예약이 된다고? 되게 친절하고 세세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좋네요 뭐 먹을래? 네 맞네 그리고 그때 파불고기도 맛있지 파불고기 너무 많이 먹지 않았어요? 그니까 이번에 다른 거 먹자 초파 삼겹살 맛있겠다 맛있겠다 초추장 삼겹살 맛있겠다 다 맛있겠다 저는 고기곰탕 먹을래요 고기곰탕? 네 제가 살게요 오랜만에 돈도 뽑았겠다 내가 살려고 했는데 아 제가 살게요 나도 냅냐고 멍 멍 멍 멍어이 멍어이 절판 멍어이 여기 있다 냉면 멍어이 맞다 비빔냉면이 없는데 그건 똑같은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건 똑같은걸로 해주세요 비빔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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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됐나? 됐나? 지금 나오는 노래 네 트와이스 펜씨? 펜씨 아 진짜요? 국악버전입니다 맞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주 왔었거든요 파불고기에 항상 냉면 맨날 두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이럴 때 기억하면 화나는 소리 많아요 맛있어가지고 좋으셨어요?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하셔서 제가 낼게요 아 아 다음으로 다시 하겠어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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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자가 천 명밖에 안 돼서요 구독자가 천 명밖에 안 돼서요 아니요 당분 없어요 미리 와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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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죠? 변수해지네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의입니다 상당한 감동을 믿겠습니다 아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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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다롭게 진짜 맛있어 온다 고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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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탕 나눠 먹을까요? 나눠 먹죠? 형 먹고 싶었죠? 아 냄새가 바로 먹죠?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? 먹어요 형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는데?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기억나요? 네 브이로그 첫 촬영, 리버사이드 거긴가? 난 존나 흘리고 여기 와가지고 냉면이랑 저봐 맞아 맞아 종일이 형이 가기 싫다고 어? 아ا? csemete 왔는데 존나 맛있어가지고 고, 고3 의 냉면 한 점 7 남치기지 마세요 아 배불러 이게 뭐야? 수정거 아닐까요? 수정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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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보기 싫어 수정거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이런 계피향을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 근데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괜찮더라고 나이 먹은 것 같아요 나이 먹은 것 같다고요? 나이 먹은 것 같다고요 수정거 진짜 이거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런거? 맞아 막 아까도 혼자 막 양말 병석이 형방에서 양말 가져왔는데 양말이 어디? 혼자 혼자 집에 가죠? 귀찮게 하지마요 뭐 집에 갈까요? 계산할까? 계산하죠 계산해요 아하핳 아하핳 왜요? 몰래 계산하고 나갈라 했는데 아하핳 아하핳 저희가 계산하고 도망간다 했는데 저희는 도망간다 했는데 계산하지 마 아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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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정하시겠어요?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도전 눌렀어 아하핳 좋아했었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벙캠콩인가요? BKK 벙캠콩 네 BKK에 있는 자루라는 한식당이 왔고요 맛있었죠? 네 정말 맛있었죠 진짜 다 비웠잖아요 한국분들한테 추천 추천하면 좋을 것 같은 득점인 것 같습니다 최고의 식당 네 가볼까요? 안녕 안녕 안녕